하... 흠... 흠... 아... 아... 어헴! 그러지 말자 리게임하면 되겠지 전대 비분에 버그 걸렸네? 버그란 버그는 다 걸린다 나 이거 여태까지 하면서 저런 버그 처음 본다 버그 수집가야 야 됐다 헛소리 말고 데이드릭 심장 내놔 뒤지십니다 진짜로 심장 주세요 아 그럼 너는 알케미스트야 아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이불 덮어달라고 깽댄거였어? 기묘하다 아 일단 너가 줘야 돼 심장 하나만 줘 심장도 없냐 그건 약재상이 진짜 없어? 여기다 뭐 숨겨놓은 거 없니?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심장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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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드디어 밥값을 하는구나 음? 음? 데에에에쓰 데에에쓰 데에에쓰 나 저기 연금술 좀 알려주세요 오 이거 알려줄 수 있니 너? 대단한 대단한 아가씨였네 이거 근데 너한테 푸소로도 쓰면은 너가 날 범죄적으로 보겠지? 아 죽으셨네? 아 왜 이렇게 세진 거야 나 이제 푸소로도 쓰면 다 죽어 이젠 나 뭐 됐어? 연금술 잘 쓸게 심장이랑 트롤 소금 얻었으니까 반납하러 가야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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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클 독장들한테 가서 라르가슈 뭐? 가져왔습니다 아우 엑셀렛 컵잉 미 케라보 야우 키세트 빨리 오세요 뭐하세요? 뭐.. 뭐하시는거죠? 저기 아주 천천히 가는구나 야아 야 우리 동네 노인장 할아버지도 저거보다 빠르겠다 야 장위원 거신 식으로 도와주러 왔다 아주 얼마나 오래됐어 다시 주장이야? 대세기 빨리 가자 우리 동네 노인장 우리 동네 노인장 우리 동네 노인장 우리 동네 노인장 에브네비 철트 영원의 저주 야아 훔치고 싶다 아잇 이거 끝났어 여기 올라올 수 있구나 좋아 우리 동네 노인장 그냥 다시 주장 우리 동네 노인장 이제 주장에서 이렇게 주장에 우리 동네 노인장 이제 우리 동네 노인장 우리 동네 노인장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노인장 쟤 의식하고 있는데 말을 끊으면 어떡하냐 조용히 해봐 뭐야 얼굴 얼굴 다 안보이네 얘는 어어어어어 야 대장관 주니까 좋네 다음에는 좀 일찍 와야겠다 거인들이, 거인들이 힘은 성질을 불어넣었군 말라카스크 말씀하셨다 아 차차차차차 너의 길은 확고해졌어 조심해 정말, 너, 여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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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의 fault이야 제 대기 너의 stated 걱정하지 않으세요 은은히 더 오래가라는 것 같아 네가, 너에게 다시 지켜놓은 것 같다고 그랬지 말아, 내가 결정했을지 내가 없었지 말았지 안타까진 가면 되는데 방향만 보고 그냥 가서 송아이동하면 돼요 먼저 가서 잡아버리면 돼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오른쪽? 아 좋아 무슨 돌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아 얘 어디갔죠? 이 아저씨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누구냐? 안죽어요 아아! 튕겼어 에센셜 걸려있습니다 아 맞다 잊고 있었네요 니기 좋아요 한 시간 두 시간 음 두 시간 이 야밤에 아아 좋아 맞고 나서 뛰어갑니다 드럽게 멀다 진짜 걸어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흐 어흐 달리기 되게 빠르다 쭉쭉 갑니다 에이 이리 오지마 아아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점프 안하고 산타는 이제 이정도 이젠 점프도 안하지 산타는 데 필요도 없지?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이쪽으로 이쪽으로 특경지 돌밭동굴 발견 뭐하냐? 개는 또 어디서 데려왔냐? 늑대 아니었어요? 옆에 오던 거? 가자! 방패도 오크시로 가져오지 그거는 또 리듬 부족이 더럽게 많던데 얘 은근 세기 때문에 잘 싸워요 나름 가자!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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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밑에 네모칸이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나보네요 뭐해? 아 뭐 어디서 이렇게 개는 또 데려왔어? 됐다 이제 가자 이정도 해줬으면 이제 갈 수 있지? 가자 돌에 부딪히면 들어가지는 막 아 진짜아 진짜 안 올거야? 진짜로? 니가 안오면 내가 그냥 갈거야 혼자서 니가 안온다고 게임이 안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갑니다 혼자 가서 썰어버리고 들어가면 돼요 그냥 쑤옥 쑤옥 어휴 거인랑 싸우라고 돼있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뭐 돌이 뭐이러 아 거인밭에 곰이 있어 주제 파악 좀 해야지 거인숲 갑니다 아 나 나 다 탄거 같은데? 저기 지팡이 주면 만족할거 같은데 이제? 내가 깨는거잖아 아 야 잠깐만 어디서 어디서 아 아 다 쎄시네요 아 그만 그만 놀고 좀 들어가자 너 왜 거기 있는거야 머리를 잘라서 니 머리만 들고 가는 수가 있어 가자 방피도 어디다 두고 왔어? 그래 그래 먼저 가야지 그게 정상이지 양심 뒤져가지고 말이야 가자 들어가 그래 가이드북 주제에 으흠 내려가도록 하지 어딨니? 뭐하니? 내가 좀 빨리 보내줄게 그래 용기가 안나면 내가 용기를 주면 되지 어렵지 않은데 야 용기가 막 났나보구나 그래 어우 야 너 되게 멋있게 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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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계단 뜰어내릴 때 한칸 한칸 저렇게 뜰 놈이네 이런 놈이네 이런너들 이런너들 꼭 있거든요 미친 미친 놈이야 뭘 봐 가 가자 네 저기 있는 거에는 걸을지도 안보냐? 여기 남자다워 그래 저런 하등한 존재는 볼 필요가 없지 여기 있는 거에는 어떻게 거야? 야 야 너 좀 야, 심하게 양심 없는 거 아니냐? 바로 옆에 있는데 저걸 거인을 잡으러 온 거야 거인을 피하러 온 거야 빨리 빨리 걸어봐 왜 니가 먼저 가냐 근데? 나 잡아줄게 시각 끌기 싫어 이런 거 시간도 없어 가자 출발해 그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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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숨 내려와 좀 휴 내가 알기로 왜 치룩을 좀 까 두면 도움 되는 걸로 아는데 얘가 어느정도 센지 모르겠네요 야마지갑 별거 Nichts 어떤 일如此 그itter 구 satellites 당신의 잔돔을 이거 두면 질 겁니다 니가 해야 돼 내가 이기고 오면 얘가 날 죽이거든요 얘 일 보냅니다 2대1로 싸우자 그래 일단 니가 선방하고 야 좀 크다 쟤 뭔가 야 살짝 살짝 끈 것 같은데 디디 왜 그러냐 디디 이기겠다 야 멍청해서 야 병자 안 열려? 야 아 죄송해요 그런 병 어허우 야 쎄구나 어허우 내가 미안했다 야 야 보통놈이 아니였네 진심 진심어택을 한번 해야겠구만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정신 안차려? 정신 안차려? 정신 안차려? 정신 안차려? 뭐야 우선이 안보인다? 뭐야 오크제세트 지아그로르의 망치 야 강아 안해도 이래 됩니까? 라르그로브슈로 돌아가라 산적은 왜 데리고 있는거야 오크네? 오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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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습니다 뭐야 나 뭐 죽은거야 아 이런걸 왜 죽었어 돌아가라 나머지 무리들은 어떻게 달려준다고 전해라 나머지 무리들은 어떻게 달려준다고 전해라 저렇게 죽을거 같으면은 차라리 협상을 해서 돈을 더 준다 그러던가 얘기보다 하도 가위보시지 신입게 나가면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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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에 보물상자인데 안보고 갑니다 거기를 떠도 안봐요 진정한 남자는 보물상자 따위에 눈을 팔지 않습니다 가자 여기 불행도롱의 능력을 보고싶어 맛있어 불행도롱 여기 있었어? 망치를 가지고 돌아왔다 용감히 싸웠어 거인에게 압도당했지만 잘겠어 야마즈는 겁쟁이의 허약한 놈이었다 그의 기만적 방식 때문에 너희가 큰 피해를 당했던거야 그래서 그 벌을 받는건가요 우리는 겪을 숙명은 뭔가요 이제 근로조부가 맞는다 난 이게 가장 이해가 안돼 얘가 맞는게 정상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근로조부는 입구에서 망보도 했는데 갑자기 격상됐어 여기다 놓는거에요 신기하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딱 올라가있습니다 벙기라도 한번 치고 바뀌어야 되는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하하 양심 숨지셨네요 데미지는 끝내줘요 일단 강화가 안됐는데도 아니 우스라도 끝내주는구나 아니 이게 다야? 아이 아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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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라고요? 아 이게 다라고요? 뭐 이백 아이 이펙트가 있을리 없지 뭐야? 아 일단 좀 더 써보고 거인을 하나 잡자 슥 아 어이가 없네 뭐야? 아니 뭐 능력 안붙어있어? 날라간다던가 뭐런거 안붙어있어? 야 야 세 세 센건가? 오오? ?! 어?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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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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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오우 아 밥인줄 알았네 데미지 괜찮은데요? 볼랭드롱이구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그거 갑시다 위 에버미 블라이드도 얻어야죠 그렇지? 데미지 상당히 훌륭한 편이라 만족스럽네요 어? 멋있게 생겼다 왕패 네 우리 소문을 받아야지 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내 문 먼저 연거 같은데 제가 먼저 열어둬고 들어가버렸네요 문은 내가 열었는데 제가 쏙 들어간거죠 헤헤 작업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저의 짓을 봤을때 저의 짓을 봤을때는 키나렛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리프트는 어떤 사람은 그가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그래 이거 족장 아들 갑시다 이어 족장리이이이이이익 족장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잉